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대원사, 동학사 가는 길에 가늠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에 행복하게 힐링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경하시다 보면 아주 특별한 녀석이 보일거에요. 특별한 녀석이 누굴까 많이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아이가 반갑게 인쇄해드릴거에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ll call bl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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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ipi.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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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또 찍어봤어요. 이렇게 또...